영상 얘기 시작! 3월 10일 영상 얘기 난 짐도 안 풀고 이렇게 영상 촬영한 이유는 오늘 휴가가 생겨가지고 집에 가서 푹 쉬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쁜 게 백일이기도 하고 엔진분들이랑 그래서 브이앱도 같이 하고 이제 재미있게 얘기도 하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도 보고 형도 보고 푹 쉬는 날이여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다 아 그리고 형은 휴가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딱 좋은 타이밍에 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얘기도 많이 할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그렇게 길게 적지 않을 건데 왜냐면 이제 뭐 휴일이니까 그냥 뭔가 나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좀 보낼 것 같다 오늘 시간은 좀 늦긴 했는데 지금 한 12시? 12시에서 1시쯤 됐는데 그래서 그냥 온 거야 아마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니까 오늘 하루 동안 되게 알찬 시간을 보낼 것 같다 사실은 말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연습도 있고 여러 가지 스케줄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뭔가 보이지 않는 피로가 많이 쌓인 것 같은데 그걸 일단 좀 정리하고 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특히 몸이 살짝 아픈데도 좀 많이 생기고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 것도 이제 혼자 스트레칭도 하면서 풀고 뭔가 심적으로도 되게 그래도 뭔가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풀면서 이번 휴가를 그렇게 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원래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임도 되게 많이 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내가 평소에 못 느꼈던 그런 시간들을 아마 보낼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100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면 정말 짧게 얘기하자면 엔진 분들께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실 내가 데뷔를 하기 전에는 많은 아이돌 선배님들이 이제 팬분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팬분들께 그런 애정을 표시하실 때 정말 그런 존재일까라는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었는데 막상 데뷔를 하고 나니까 제가 정말 내 내 음악과 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그걸 봐주는 사람이고 그걸 또 우리들에게 무한한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또 나 또한 그런 팬분들께 그런 존재가 된 그런 존재 그런 존재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되게 많이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100일 정도 앞에서 됐는데 그간 돌이켜봤을 때 많은 엔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나는 뭔가 많이 봐왔으니까 그런 감사함을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V LIVE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뭔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한 그런 희생 엔하이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아무튼 그래서 푹 쉬고 다음 앨범 잘 준비해가지고 다시 엔진 분들을 찾아뵐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 영상이 끝 잘 쉬고 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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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